어떤 데에서나 원하세요 맞아요 걔네는 그런 거 해가지고 막 100만원씩 벌고 그러니까 얼굴에다 이상한 짓하고 오와아아아 와아 방금 버스 들어오는 거 개 멋있었다 끌고 들어와 아니 내가 민거야 형 아 니가 민거야? 베네지트 컴바 패치 나 진짜 워보이네 혀고씨 이번 이벤트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라고? 혀고씨 혀고씨 누가 혀고인지 모르잖아 제가 멍청해 영코라 너어 영코라 어디갔어? 와아 뭐야 어 피라니아 이번에 강에서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수입 동물들 방사능이 검출됐대 강원도 저수지에서는 피라니아가 검출되고 수입 애완동물 과 그런 애들에게서 방사능이 검출됐대 시키 진짜 허황이야 어디있어? 어디있어? 김병재 여기있다 김병재 김병재 흐흐흐흐 아 아 방사능이 아니구 아 방사능이 아니구요 아이 아이 외국 동물들 방사하지 말라고 방사하지 말라는걸 방사능으로 봤네 이 개같아 짰 혀왕선생님 고를 때린다 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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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허! 허! 코왕 이번편에서 컴축만cover지 않았냐? 해 mystery 이거 정수림 같아 욱 verk compan 욱을成 으악 아 아 driven Buckuran 아 와라 러블리 데이 와라 러블리 데이 천국으로 갈거야 러블리 데이 아 와라 러블리 데이 납라 러블리 데이 호왕 하하 호왕 진화하게 그쵸 호왕 가만있어 안대 안대 호왕 나 당만들어 우리 이런시간 어딨어 어머님이 누구니 우리 엄마 이름 말할 뻔 엄마 이름을 왜 말해 아 어떤 새끼야 어 섰다 뭐 뭐가 넌 남자껏한테도 반응 아니야 직이야 직이 게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쟤 실제로 나랑 같이 술 마실 때 남자도 상관없다 그랬어 아 그 홍석천 형 그 다음 팟 그 마리텔 그 자주 가 조언 좀 많이 구하고 형한테 매형 매형한테 매형한테 빨리 빨리 들어와 보호형 얼굴 왜그래 별이지 게이 턱이 아장난 있는데 캐릭터가 보호형 캐릭터 턱이 아장난 있는데 보호형 캐릭터 아 방금 전에 떨어졌었어 바닥에 별지기 내린다 별지기 신발 완전 하얀거 봐 오오 보호형 나라니까 가는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팀에 끼어 있는데 한명은 파라고 한명은 부홍 어디 어디 아니 방금 전에 머리스타일 우리 경찰서팀 하하하하 하하하하 풍운이네 풍운 머리와 나오는거 없어 하하하하 잘하다라 머리머리 Lord 형 저 앞って 팔 것 같아요 얼마들이 Ameri 형이 운전할 안녕하세요 난 내렸다 로 로 로 로 preço 로켓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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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 뒤에 무겁다 아 야 뭐할래 빨리 설치 피자 소개하자니까 안해? 차라리 맛있는거 먹여주는게 낫지 막 피자 뜯겨주지마 야 경찰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아 아무나 뺏어요 야 피자 비쌀텐데 그럼 피자스쿨이라도 데려가 피자스쿨 한판에 한 3만원씩 하잖아 에? 에이 그렇게 가진 않아요 샐러드팩까지 안하면 그렇게 안 나와 한판에 3만원씩 하지 리치골드 뭐 이런거 리치골드 그런거 시켜야되자고 한판에 2만원씩 해도 4만원 지기야 그냥 내가 맨날 가던 데로 가는게 나을게 어 가고있어요 어디 맨날 가던 데가 어딘데 피자집 어? 안 돼 지기랑 나만 가는 데 있어 게이맞네 아니야 지기야 지나왔어 지났구나 야 일로 빠져버려 야 그러면은 우리 언제 한번 회식하자는 의미에서 지는 사람 5만원 묻어놓게 하자 지는 사람 5만원 묻기 나중에 그걸로 뭐 피자를 먹던 뭐 모여서 술을 한잔 하던 얘기를 하던 여기 있으면 될거같은데 어 알았지 5만원 묻기야 5만원 방 어머어머어머 이거 5만원은 돈으로 받을수 없다는거 어 해야지 돈으로 아니면 뭐 아니면은 5만원 어찌 어 가상의 상품권정도 아니 안오면 끝이야 회원 회원 그 회의 그거에 회 뭐라그러냐 어어 나 꼈어 나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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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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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먹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바까만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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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길 없어 오른쪽에 아 있어요 있어 야 없다고 뭐 그냥 똑같은 소리하냐 있어 아니 개보고 똑같은 소리를 봐봐 야야야 있잖아 여기 이렇게 야 야 올라가 길은 있긴 있잖아 봐봐 되잖아 있지 어마어마할 테니까 올라갈래요? 듣지 있지 니 산 시 고 노크 노크 나나 치지하지 쓰지 쓰지 구찌 쭈쭈 야 옆면 어마어마해라 옆면 쭈쭈 쭈쭈 고작궁 고작궁은 뭐야 옆면 어마어마해 뭐 엄청 방금 들었어요? 뭐래? 한국인 족간네 강강 이슈 하하하하 그치 어 현지인들이란다 진짜 여기 뒤에 총집어놓고 예 깜짝이야 고작궁 경찰 비주얼이 왜이래 한 놈은 파란색의 장목 한 놈은 모른색의 장목 한 놈은 푸른 푸른 김병지 장난하는거야? 이러는 놈아 여기 편의점에 있는 대걸레이랑 비슷한 것 같다 바로 타 거울이 유난한 굳이 이슈 이 이렇게 이렇게 안이 그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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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작전 오우 휘어 휘어봐 영거라 형 죽을거 같애 방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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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이러지마 이 차 방탄이야? 방탄 먹어요 난 이미 켜놨어 방탄 저거를 승투지 말고 올라가지 저거 알았다 어? 오우 우와 혁오씨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거죠? 이거 원래 들어갈 수 있나 아니 원래 못들어가 우와 역시 과묵하시네 어? 어 나와줘 우와 우와 오오오오 내려갈 수 없네 내려갈 수 없네 그냥 걸어가자 뒤에다가 야 벌칙으로 이것도 존나 웃기겠다 귀에 지금 자기 본인들 친구들 봐봐 그러면은 귀에다가 이어폰 하나씩 뽑고 있거든? 어 존나 웃길거 같애 블루투스? 어 왜 그렇게 하는거지? 존나 펴고싶다 아니 아니 진짜 무시해서 그래 아니 컴퓨터 사인펜으로 그리면 아 귀에다 저걸 그리자고 그건 다 계속 꼬맹이가 자꾸 엄마빠빠 찾아어 찾아줘 그거 아냐? 그거?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 안봤어? 안봤어요 저 영화를 전 정말 제가 보고싶고 본거에요 바다에서 인도에가 엄마 아빠 막 이러잖아 나 깜짝 놀랐어 인도 인도 영화인데 인도에인데 엄마 아빠 야아 한국말로? 어 아니 한국말이 아니라 그 말이 걔네한테도 엄마 아빠래 와 진짜요? 어 그래서 그거 왜이러지 찾아봤더니 알타이 역에는 다 비슷하잖아 아이고 말랑멜론님 감사합니다 좋아 라이프 오브 파이 를 안봤단 말이야 그 재밌는건 개꿀인데 나 그 책으로 보고서 영화를 한 번 더 봤어 털어라 어휴 미친봐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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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못오지 지겨아 아 어디가요 아 어디가요 아니요 계속 좀 먹어요 어우 야 왜이래 나 에너지 녹 놓고 있었는데 에너지 나 망했네 계속 커지네 그냥 이거 하고 있음 오 뭐 커져 하늘이 형이구만 계신길 커져 헤이 짜란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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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 내가 바로 운전 담당은 나야 시리아의 괴롤드다 시리아 너 말고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시는군요 안녕 아이씨 이 괴로리야 시리 시리 좀 짜증나 근데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데 전부 다 내 머리처럼 되어있지 않았나 걔네 암 걸려서 그런거잖아 아니 분노의 질주 아 아 다 대머리야 그 백인애들은 나이가 한 마흔줄 넘어가면은 이마가 다 까진대 이마 막 다 까지고 위에 다 벗어지고 바로 머리가 다 탈모가 엄청 심하대 유전적으로 그래서 머리가 대머리들이 많대 구세 멋있잖아 일부러 미는거야 그거 흑형들은 흑형들은 일부러 미는 것도 멋지긴 한데 흑형은 곱슬도 멋있고 밀어도 멋있고 근데 다 솔직히 흑형들은 대머리가 짜세인거 같아 하 오 Informationen 시** 미친새끼 도라이 아니야 도라에서 나와 rights 이거 미친놈이야 저거 고라니 prochen 심장 진짜 흑형 심장 진짜 터질 뻔했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와 세상에 야 니네가 빨리 안 깨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빨리 좀 깨 거기 깼어요 안 깼으니까 안 꺼지잖아 발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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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깨라고 거기 근데 이 형 헤어스타일 잘 보니까 인모탄 컷인데 어 깼다 인모탄 겁나 좋아하네 같은 임씨라 그래 변발머리 씩 야 오늘 하늘 왜 이렇게 높아? 임씨가 오늘 삼대손 삼대손 임 못한 임... 임씨 삼대 임 못한 임씨가 어디 임씨에요? 저는 충북 임씨입니다 변반 임씨 아 노잼 кр medicine 임씨가 내일 이용해서 임ήσ 김고기 내 집에서 꺼져! 저건 더럽다 들으면 들을수록 저거는 소리를 어떻게 내지? 똥구멍을 이거 아 관장해 너무 더럽다 저 소리 진짜 실제로 입에다가 물 고아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 아냐?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어? 아 토할 것 같아 아 하지 말라고 토할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세 번 말했어 욕한다 세 번 했으니까 안 해야지 네 번만 안 말하면 되지 빨리 넘겨 네 번만 안 말하면 되잖아 내일 또 세 번 더 해야지 무슨 일일 퀘스트 오늘의 목표 시청 개봉 주기적 장 오늘은 진짜 근데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야 저거 타자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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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 간헐적으로 진타운 끝 진짜로 저거 그러는 거 아냐? 어? 아니야 우린 참 가까워서 좋아 미션이 아니 그만해 아 제발 뭐야 이거 아이씨 실제로 구르마처럼 이렇게 잘 찌그러지지도 않고 이런 짓 하고 당기면 엄청 다치겠지 그만 하필 아ㅋㅋㅋㅋ 아 아닌데 안쩌다 지기야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 음? 일루고 ان 겁니다 숨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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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두두두 숨두두 숨두두두 저거처럼 두번 쏘지 말고 한방에 쏴 땅 땅땅떠 땅땅땅 나 오른쪽 너 왼쪽 블랙베네팩터 시프터 도plan해 으아 나 오른쪽 너 왼쪽 오케이 오케이